가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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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승민 건강 챙기기 운동 유발 프로젝트 건강 챌린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헬시 요정 홍인수입니다. 제 목소리가 왜 이러냐고요? 환절기 감기가 걸렸어가지고 여러분도 이런 환절기 때 가장 조심하세요. 하지만 오늘 제 건강은 아주 건강하답니다. 오늘 제가 온 곳! 이곳은 어디냐? 바로 광운대학교입니다. 근데 광운대 학생들이 저희에게 과감하게 도전장을 넘겼다고 하는데 오늘은 어떤 챌린지 맞을까요? 저희가 그냥 보내드릴 리가 없죠. 저희의 특별 선물 보장률수 2,000원 마리가 합류된 드시몬의 데일리도 합격입니다. 챌린저를 만나러 가보실까요? 네, 챌린저를 찾습니다.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나요?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여기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 많이 놀라셨는데 저희가 건강 챌린지라고 저희가 만든 챌린지를 성공하시면 건강 지원금도 드리는 그런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혹시 저랑 인터뷰 한 번만 해보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전자통신공학과 1, 9학번 전민우입니다. 평소에 운동은 좀 하시나요? 운동, 근데 좋아하는 운동도 있고 안 좋아하는 운동도 있고 근데 지금 옷은 거의 학교에서 준비된 운동선수처럼 입고 왔는데 저희가 챌린지를 하나 준비했는데 트월킹 챌린지라고 네, 혹시 한 번 도전해보시겠습니까? 트월킹이요? 전자통신공학 학생들이라면 다 출 수 있는 춤, 그 트월킹이요.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 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하시겠습니까? 트월킹을 도전하는 건가요? 아니죠. 도전하시겠습니까? 도전! 도전! 자, 저희의 챌린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살포시 저의 여기에 얹어보겠습니다. 아, 내 눈! 자, 얹고 트월킹을 치는데 한 번에 빡! 이렇게 해서 뒤집으면 성공이에요. 알겠습니다. 일단 한 번 자세를 저희가 성공하면 건강정병 5만원도 드립니다. 화이팅! 화이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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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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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제 기회에 도전한 방법이 없나요? 도망가요! 그는 도망하고 있어요! 시작! 아는 사람을 안 만났으면 좋겠고요. 어, 좀 부끄럽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챌린저를 한 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 건축공학과 2, 3학번 이환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학번 전기공학과 박세호입니다. 아까 전에 앞에서 하는 거 보셨어요? 네. 진짜 어려워 보이던데요? 그래서 원래는 막 만 원, 삼만 원 이렇게 건강지원금을 드렸는데 오늘은 통 크게 성공만 해도 5만 원. 5만 원이요? 혹시 도전해보시겠어요? 도전! 자, 그러면 자세를 한 번 트월킹 자세 시작점 자세. 오! 남다른데 자세가? 올려놓고 제가 준비 시작하면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두 분이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 아, 저희가 동아리가 같아가지고요. 어, 어떤 동아리죠? 저희 그 밴드부. 밴드부에서 어떤 역할을? 아, 저는 드럼을 맡고 있어요. 드럼? 저 근데 힘든데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나요? 아, 죄송해요. 제가 자세를 나 또 깎아도 깎아.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준비! 네! 시! 네! 자! 아, 어마어마하네. 대박이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트레이킹을 한 번 제대로 멋있게 쳐주시면 저희가 기회를 다시 한 번 드리거든요. 아, 진짜요? 드럼? 뭐, 그럼 박자라도. 아, 그럼 박자라도. 딱, 큐에 큐. 큐. 뚱치. 딱, 드, 뚱치. 딱, 드, 뚱. 빠라, 빰따. 우와, 우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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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다음 학교 바로 군대에 있을 것 같거든요. 빨리, 빨리 하고 싶어요, 그냥. 시!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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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깝다.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너무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 선물로 보장윤수 2,000억 마리가 합류된 네. 디지몬의 데일리를 선물로 드립니다. 와,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예쁘죠? 네, 너무 좋아요. 아, 그럼 바로 다음 도전자. 드라머! 시! 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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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쉽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즐거운 축제 보내시고 행복한 대학교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21학번 윤성미입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21학번 이서연입니다. 저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21학번이고 광원대학교 유일한 K-POP 댄스 동아리 임원증하고 있는 우와! 네, 김부미입니다. 도전은 누구? 어떤 분이야? 제가 역시 남다르입니다. 앞에 도전하신 분들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럼 혹시 트월킹을 여태까지는 다들 트월킹이라는 걸 잘 모르고 어떤 건지도 모른 상태에서 도전을 했지만 이 댄스 동아리는 다를 거란 말이죠. 일단 먼저 트월킹을 멋있게 보여주시고 나면 그 뒤에 도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 혹시 트월킹을 하면 실패해도 귀한 보도 오! 오케이입니다. 감동이 오케이입니다. 네, 그러면 하겠습니다. 저희 페가소스 드럼이 박자를 와서 해줄 거거든요. 저희가 음악을 틀 수가 없기 때문에 원, 투, 스트리, 포 포 포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준비! 근데 아까 전에 트월킹을 너무 잘 췄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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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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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실패! 다 실패! 아! 케이팝 동아리도 공연을 하나요? 네. 저희 지금 5월 17일 날 동아리 연합 축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6시부터 8시까지 공연에 저기 있는 노천극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꼭 갈 수 있으면 페가소스 보고 그다음에 케이팝 보러 꼭 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대학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광대 학생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더운 날씨에 이 두꺼운 잠바를 입고 건강 챌린지 하실 분들 좋습니다. 삼각관계 장면을 제가 포착했는데요. 그곳으로 한번 가보시죠. 과연 그 남자의 선택은? 그럼 제가 가운데로 앉을게요. 제가 가운데로 앉을게요. 잘 받아. 과잠바가 여름용으로는 나오지 않죠? 네. 저 죽일 것 같거든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국어국문학과 다니고 있는 김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 마지막 낭만 국어국문학과 다니고 있는 박병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국어국문학과 다니고 있는 박미선입니다. 다 지금 혹시 같은 나이는? 아니요. 저희 둘만 같은 나이고요. 그럼 나이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이 숫자에서 5개 정도 빼면 제 학번이 나옵니다. 저는 공부할게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쪽으로. 저기 선. 근데 저 이따가 챌린지를 할 건데 도전을 해보시겠어요? 어 네. 당연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도전 가볼까요? 도전하시겠습니까? 도전!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실패! 아 너무 재미없게 실패했어. 그럼 광운대 삼행시로 기회 한번 주세요. 우리 앞에는요. 오케이. 과! 광운대에는 나 국어 공문학과여서 나 진짜 장난 아닐 줄 알았거든요. 운! 운이 좋았지. 왜 반말의 새끼야. 대! 나 이거 못하겠는데. 그래도 너무 열심히 해졌고 또 교수님 다음으로 나이가 많대요. 그래서 저희가 보장교수 2천억 마리가 합의된 디시마이 데일리 랩 선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챌린저를 찾으러 한번 가볼까요? 시작! 실패! 실패! 스페! 스페! 아 아까워. 스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챌린저 분들을 모셔봤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교수님은 아니시죠? 네 교수님은 아니고 저 올해 새내기로 입학한 거짓말! 저 진짜 새내기로 입학한 23살 전자융합공학과 2, 3학번 안준현입니다. 2, 3학번이요? 네. 군대 갔다 와서 1년 하고 왔어요. 어 그럼 23살. 오!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융합공학과 2, 3학번 이번에 복학한 이승수라고 합니다. 어 근데 동갑이겠네요? 네 동갑이에요 동갑이에요. 아 되게 애매한 사이네요. 선배님. 선배님. 저희가 바로 도전 한번 해볼텐데 도전하시겠습니까? 도전하시겠습니까? 도전! 와우! 렛! 준비. 시. 잡!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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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번만 더 기회줄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 또 앞으로 한 번만 더 굴면 돼. 하나 둘 셋! 1, 2, 3 1, 2, 3 실패! 너무 아쉽습니다 그럼 옆에서 친구 한번 응원해주세요 자, 그러면 매력 있는 조합 근데 그거 아세요? 자세가 바로 나왔어 그 상태로 트월킹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 2, check it out 여러분 맞아요? 트월킹 추는 거 맞아요? 네 지금 바로 한번 도전 가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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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아니 거짓말 안 치고 2, 3 1, 2 1, 2 첫 성공이에요? 성공축하드립니다 성공축하드립니다 우와 첫 지급이야! 이거 어디다 사마실게요 기세요? 아니 뭐 후배니까 밥 한번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즐거운 학교생활 되세요 잘생겼습니다 우와 드디어 첫 성공 우와우! 놀러세요. 네, 오늘 챌린지는 진짜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광운대에서 저희가 학생들의 건강을 한층 업 시켜드렸는데요. 바쁜 학업 일정 속에서도 저희에게 도전해주신 광운대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강 챌린지는요. 앞으로도 다양한 챌린지로 찾아뵐 테니깐요. 여러분 언제든지 도전해주세요. 알겠죠? 꽉!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즐겁게 참여해주세요. 많은 살림자분들 안녕!